지난 영상까지는 21개의 탐문 중에서 14개를 봤죠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부분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146번 주문은 부분적으로만 발견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의 파피루스에서 10개를 보고 그 다음에 누의 파피루스에서 4개를 봤었는데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둘의 형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누의 파피루스는 실제로 145번 주문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안 했는데 사실 145번하고 146번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46번 주문은 온전한 형태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머지 탐문은 145번 주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파피루스는 이우프왕크의 파피루스고요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145번 주문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앞에 14개의 문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15번째 문 이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문장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우프왕크가 말한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호루스 신이 말한다 오시리스의 14번째 탐문 원래 순서대로라면 제가 15번째 문부터 봐야 하잖아요 근데 누의 파피루스에서 봤던 마지막 14번째 문이 이우프왕크의 파피루스에는 15번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이우프왕크의 파피루스에서 순서가 잘못되는지 아니면 누의 파피루스에서 순서가 잘못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14번째 문을 살펴본 다음에 15번째 문은 건너뛰고 바로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장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길을 만들었고 나는 너를 알고 너의 이름을 알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나온 이 부분은 다른 탐문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위대한 영혼, 붉은 눈썹, 아카빗의 밤에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이 단어는 눈썹이란 뜻이고요 아카빗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가 창조한 적을 파괴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들의 손은 우르드왑에게 그의 시간에 넘겨졌다 그래서 여기서 우르드왑은 오시리스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트 이거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때 오고 간다가 너의 이름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그녀는 붕대를 가면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관문을 지키는 문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라 너는 이제 순수하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이거는 지나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는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문장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6번째 탐문입니다 15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에 파피루스에서 14번째 등장했기 때문에 안 볼 거고요 이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 다 건너뛰고 그냥 바로 문의 이름 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문의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공포의 여신 적들을 향하는 빠른 손 그녀는 화음으로 불사른다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며 땅의 비밀을 창조한다 이게 바로 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는 공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빠르다 이거는 불지른다 이거는 화염 그리고 이 단어는 언제 무언 뭐 타는 때 그리고 이 단어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번째 문의 이름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문은 여신의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17번째 탐문으로 넘어가면 17번째 탐문의 이름은 지평산의 전능한 붉은 여주인 피 위에서 춤추는 아크빛 강한 화염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의 뜻은 붉은색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춤추다 이거는 피 그 다음에 이것은 아크빛인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강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는 화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18번째 탐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째 탐문의 이름은 화염을 사랑하는 자 순수한 자 표범에 귀 기울이는 자 존경받는 자의 목을 치려는 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단어는 화염 그 다음에 이 단어는 표범이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을 하기 위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잘라내다 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문의 이름은 파괴의 신전의 여신 밤에 적을 무찌르는 자가 너의 이름이다 라고 써있고 여기서 이 단어는 신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죽이다 파괴하다 그리고 이거는 잘라내다 파괴하다라는 뜻과 비슷한 의미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밤이란 뜻입니다 전역 자 이제 19번째 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째 문의 이름은 보호자의 선포자 또는 동틀력 물협의 전능한 화염이라고 써있고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 이 단어는 공표하다 선언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틀력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덤이란 단어고 마지막에 이 단어는 화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문의 이름은 힘 토트신 자신에 관한 기록에 대한 여신이 너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단어는 힘이란 뜻이고요 이 단어는 기록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20번째 탐문에서 탐문의 이름은 그녀의 주인의 뱀의 들판에 돌 그녀의 형태로 숨기는 천 심장을 차지하고 그녀 자신이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20번째 탐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단어는 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단어는 들판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비밀 숨기다란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형태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훔치다 차지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열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번째 탑이 왔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문의 이름부터 살펴보면 그녀의 이름을 말하는 날카로운 칼 알아볼 수 없이 뒤집힌 혐오스러운 얼굴 그녀의 불로 뛰어드는 것이 당신의 이름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날카롭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칼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혐오스럽다 악취해가 난다 이런 의미의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아볼 수가 없다 모른다 무식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뒤에 뜻글자가 뒤집힌 배 모양이죠 이거는 뒤집혔다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내려가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너는 너를 지키는 신의 보호자의 비밀을 간직한 자 그의 이름은 뾰족뒤지 이 단어는 비밀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키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뾰족뒤지인데 도대체 왜 나온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삼나무가 자라게 한다 여기서 이 단어가 자라게 한다라는 뜻이고 이게 삼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아카시아 나무가 나지 못하게 산에서 구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구리 그리고 이거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 위에서 전치사적인 명사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탄문의 최고 주권자는 7명의 신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탄문에는 7명이 해당하는 최고 주권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7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젠 또는 안제가 문에 있는 또 다른 이의 이름 여기 있는 이 단어가 문이라는 뜻이고요 보통 이렇게 R하고 짝대기가 나오면 주문 아니면 언어, 입술 이렇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의 최고 주권자의 이름은 젠이라고도 하고요 안제라고도 합니다 의미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최고 주권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름은 해테프 메스고요 세 번째 주권자의 이름은 메스 세프 그래서 이름이 문장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걸 유심히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주권자의 이름은 우자르 다섯 번째는 우프 우아트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바크 그 다음 일곱 번째 최고 주권자의 이름은 아노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길을 만들었다 쉬운 문장이죠 바로 넘어가고요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메누엘은 그의 아버지의 복수자 그의 아버지 운헨대페르의 상속자 여기서 이 단어가 바로 상속자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왔다 다음 문장은 나는 나의 아버지 오시리스를 위해서 그의 모든 적을 쓰러뜨렸다 이 단어는 쓰러뜨린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장 뜻이 이렇게 되고요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지금 의기양양하게 와서 이윤우의 주인 아툼신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존경받는다 이 단어는 지금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의기양양하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면 의로움을 인정받은 오시리스 이웃왕크는 남쪽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올케하기 위하여 옳은 것을 행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주인을 위한 하케르 축제를 치렀다 그리고 나는 축제에서 길을 인도했다 이 단어가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재단의 주인에게 빵을 바쳤다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가 재단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재물빵, 맥주, 소와 가금류를 나의 아버지 오시리스 운헨대페르에게 바친다 제일 앞에 있는 이 동사가 가져온다, 바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재물로 바치는 그런 음식들을 뜻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바가 깃든 가죽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죽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내가 명령할 때 배누가 오게 한다 배누는 피닉스 같은 불사신이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지금 신의 전당에 와서 향을 바친다 다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옷을 가져왔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어가 옷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 나는 오시리스의 성수로 보토를 타고 항해한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는 오시리스가 타고 다닌다는 성수로운 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서쪽의 으뜸인자 오시리스가 그의 적에게 승리하게 했다 나는 그의 모든 적들을 동쪽의 처형장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단어 끌고 가다 그 다음 이 단어는 처형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들은 계부신의 감시 아래 절대로 못 나올 것이다 그 다음 문장은 나는 나의 캐파이유신이 일어서서 승리하게 했다 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어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서기로 와서 펼쳤다 여기서 이 단어가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파피루스는 이게 책 형태로 된 게 아니고 둥글게 말려 있잖아요 이 말린 거를 푸는 행동을 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신이 그의 다리를 딛고 강해지도록 했다 다음번씩 보신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그의 언덕에 있는 아누비스의 집으로 왔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가 아누비스를 수식한 단어죠 그래서 딱히 아누비스가 없더라도 이게 아누비스를 뜻하는 건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성스러운 홀의 지배자를 봤다 그래서 여기서 성스러운 홀이라는 단어는 제일 마지막에 있고요 그리고 이건 역시 아누비스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레스타우로 들어왔다 레스타우 많이 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숨어서 경계를 찾았다 여기서 이 단어는 숨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가 경계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네루테프로 접근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접근하다 라는 뜻이고요 네루테프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헐벗은자를 옷 입혔다 이 단어가 옷을 입지 않은 헐벗은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문장 나는 아비도스로 항해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온 이 단어가 남쪽으로 내려가다 남쪽으로 항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후신과 시야신을 찬양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찬양하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문장 나는 이스테스 신의 집에 들어갔다 역시 이스테스가 누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네이트 여신의 신전에서 카티신과 세크메트 여신에게 소리쳤다 다른 이들이 말하길 왕자에게 그래서 여기는 모르는 단어가 좀 몇 개 나오는데요 이게 소리치다 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어디어디 안에 그리고 이 단어는 네이트 여신 전쟁 여신이죠 그리고 세크메트 여신은 전쟁 여신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는 왕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제가 해석을 안 했죠 이거 앞에서 한 번씩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음역도 달아났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요 해석을 못하시겠어도 앞부분을 이렇게 잘 보시면 똑같은 문구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받았고 나는 왕관처럼 떠오른다 그래서 이 단어가 떠오른다 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 단어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일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지만 앞에 있는 단어는 떠오른다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단어는 왕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내 아버지와 태초의 신들의 자리에 있는 내 왕좌에서 왕관을 썼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단어는 장식하다 이런 뜻인데 왕관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왕관을 쓰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왕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는 태초의 신들 그러니까 이네아되어 있는 아홉 명의 태초의 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타 데세레트에 태어난 곳을 경배한다 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의 입은 진실로 가득하다 자 여기서 가운데 있는 칸은 사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나는 아카카 뱀을 익사시켰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가 익사시킨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고요 그리고 보통 파피루스에서 뱀은 악한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존재를 무찔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활기찬 육신으로 위대한 집에 왔다 그래서 이 단어가 활기차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사지, 팔다리 이런 걸 뜻하는데 결국 육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하이보트를 타고 여행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이보트는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사람들의 머리카락에서 모략이 나온다 라고 써있는데 이 단어가 모략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머리카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 부분도 역시 앞에서 다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너는 제도의 총애를 받는 자로서 왔다 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파피루스의 주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오시리스 이우프왕크 그리고 이 오시리스 이우프왕크는 슈렛트 앤 메누의 아들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6번 주문 오늘 본 부분은 사실 145번 주문인데 어쨌든 이 부분을 끝내도록 하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꾸미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걸 위해서 필요한 주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48번 주문인데 그 148번 주문을 보고 나서 제가 꾸민 일이 뭔지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멈췄던 이집트 4대에서 18번부터 다시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ад忠식idas 뭐라고 해야해요 귀 discouraged